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? 저는 이거 두 곡을 끝까지 다 듣고 7일까지 진정합니다 저는 이거 두 곡을 끝까지 다 듣고 해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저 넌 한골로 깎은 걸어내면 그 짐작에 머리에 빠져만 앞길이 없어요 아마 라운드에 깊게 내려 승 잘 봐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